김호중 소속사 직원들의 개인전화번호가 유출됐습니다. 지난 31일 김호중의 공식 팬카페 트바로티에는 소속사의 간곡한 부탁입니다라는 제목의 공지글 하나가 게재됐습니다. 공지글은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의 전달사항이라며 소속사 직원들의 개인 번호가 유출돼 밤, 낮, 주말 관계없이 연락하는 분들이 많아 개인생활 및 업무에 지장이 상당히 많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업무와 관계없는 이들이 개인 번호를 허락없이 공유, 연락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며 요청사항은 메일을 통해 보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김호중은 9월 5일 오후 6시 트롯발라드 우산이 없어요와 팟발라드 만계를 더블 타이틀로 하는 첫 정규앨범, 우리가를 발매합니다. 타이틀곡인 만계는 태양, 하늘, 바람, 비,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에 빗대어 사랑받고 피어나고 싶은 꽃을 의논하여 감정표현을 극대화한 곡입니다. 그리고 10일부터는 서초동의 한 복지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예정입니다. 반응이 센 뉴스 cbc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